나름 길이 있다 여기 담아 이거 뭐야 꽃빈 거가 뭐야 이 바위 틈 사이로 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신기하다 한번 올라가서 확인만 해볼게 네 형 조심해 형 형 조심해 과일 있어 뭔지 봐봐 이거 뭐야 저 위에서 따서 던진 거야 내가 다미한테 진짜? 뭐야 뭐지? 이건... 형 달려있는 거 딴 거죠? 바닥에 있는 거 주운 게 아니라 아냐 딴 거야 이건 월드 망고 망고? 망고?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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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dyspl Alert 형 칼이 잘된다 이게 뭐야uck 이게 c 이게 c재나 c 밖에 안들어었는데 왕 망고향이 아니라 사람 이같은데? 임플란트 하나 하고 가실래요? 아직 건치라서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씨앗을 먹는 건가? 이구나 그럼? 진짜 이구나 이 씨앗 가만있어봐 이거나 어? 이거나 어? 진짜 이렇게 모여있어 하트 형이 돌아 딱딱해 이제? 우리가 돌 그렇게 딱딱해? 그렇게 정성을 둬서 까서 먹을 정도는 아냐 형 그만 안 씹혀 안 씹혀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풀었어 형 이 아니야 이? 어? 겨우 쪼갰어 완승이가 좋구나 아니 형 에이 망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호동이니? 응 호동이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저거 좀 붙어있길래 소라 같은 거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쌀만 먹으러 가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뭐 한 사람 다 배송 하나 만개씩 먹네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겠다 이게 또 은근히 또 먹으면 낀다 이게 그런게 바닷공상은 완성 반성했어 공만이 형은 더 칭찬받으러 가야돼 공만이 형은 더 칭찬받으러 가야돼 공만이 형 어? 남자들이 잘 때 제 바닷공상은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? 한쪽으로 한쪽으로 어 그럼 당일 그럼 당일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진심으로 자는 거야 도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네 우리 집이 완성되니까 어 가방도 다 저거 네 어 저분은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를 생각하고 왔었고 감사합니다.